양양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플라이강원이 오는 10월 첫 취향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플라이강원은 2012년 생산돼 유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186석 규모의 항공기 2대를 오는 8월과 9월에 인수하는 구매 계약서에 서명했고, 12월에 한 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 오는 22일 양양군 손양면에서 사옥 기공식을 열 예정입니다. 한편 강원도는 오는 22일 양양군청에서 플라이강원 취향에 대비해 세관과 출입국, 검역과 수송 대책을 논의하는 보고회를 열 계획입니다.